파이팅! 사랑해요! 사랑해요! 안녕하세요. 여자 아이스하키 곧가리표 박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24번 조 미화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여자 대표팀 22번 정시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2번 포워드 고혜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꼴리를 맡고 있는 31번 침소장입니다. 저는 7년간 못 탔던 스노보드를 타면서 몸을 좀 때리고 싶습니다. 뭘 하고 싶지? 저는 좀 집에 가만히 있어보고 싶어요. 많이 쉬고 싶어요. 저는 복학하기 전에 여행을 좀 다니고 싶습니다. 운동하는 동안 친구들이랑 많은 추억 못 만들어서 친구들이랑 많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시합이 끝나면 해외라든지 국내라든지 여러 군데 여행 다녀보고 싶어요. 응원 보내주신 거 힘 받아서 더 열심히 남은 기간 준비해서 정말 즐겁고 재미있는 경기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보람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멀리까지 오신 거 수고스럽지 않게 재미있는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. 화이팅! 시합 때 좋은 결과 보여드릴 테니까 더 많이 응원해주시고 감사합니다. 손가락 에너지 화이팅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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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